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즉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7일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홍을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규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5일 독립문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광명교회 박은진 청년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가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임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되어 있던 정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